타라라따 AP 쏙 가니까 답이 있네 과연? 아 우리나라 사람들 꽤 고였는데? 진짜 고인 사람 많을텐데 이거 더 이상한 타이밍 어! 좋아! 시작했다! 업글 키트 하나 저쪽! 저쪽 두개! 업글 키트랑 암호팩 있으면 좋을텐데? 암호팩 없나? 암호팩은 없고 그러면은 저 앞에 업글 키트 먹고 시작할게요 저쪽이야 암호팩은 없나? 정말 먹겠다고 들어간거야? 아 진짜야 암호팩은 없나? 으음 으음 쁘러 정답 정답 가사...? 왜요? 한 명 다운 수 있지? 왜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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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쏴줘!! 러너는 이제 리바이브 됐죠? 오케이 다운 러너는 지금 리바이브 러너는 지금 리바이블를 보내줍니다 러너가 지금 리바이브 보내고 러너는 지금 리바이브 보내고 한 명은 리바이브드 한 명은 리바이브드 이걸로 애들 유인할게요 한 명 다운 둘 다운 골든부터 먹을게요 골든먹고 적당한 더운 데뷔 형들의 마을 데뷔 러니스 블라드포스 러니스 블라드포스 얘들 분위기상으로는 올 거거든요? 갑자기 러니스 블라드포스 뭐.. 이거 애들 저거 하기 힘들거든요? 이러면? 구하든 말든 최종적으로 저는 애들 못 나가게 하면 돼요 왜냐? 어차피 휘말려서 죽어요 도망간다 오케이 이번에도 갈 줄 아냐? 도망간다 뭐냐 너네는? 어디야 어디 에이 오케이 오케이 주사 내기하고 C도 지금 나갔죠 알아서 그렇지 어디 C? 오케이 C를 터지죠 잠깐만 이거는 난 골든 크레이트 먹어주고 아이씨 B로 갈게요 이거는 응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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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 아이씨 으흠 아이씨 아이씨 주사 아とか 아 시망 못하겠는데 이거? 얘네 꽤 잘하네 인정한다 얘네 야아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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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야지 어 이래야지 러너지 아 속도 느려지는거? 미치 UI 안보여서 힘들죠? bc 다 먹고있어요 지금 한쪽 막아야되거든요 지금 이거? 아 c는 털리겠다 c 털고 b만 막을게 이거 오케이 한 놈 털렸고 넌 일로와 뭐야 아 한 놈 저거 아웃됐구나 이번판 조금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애들 잘해 지금 이건 전적으로 처형시켜야되 오케이 이번에도 블러드포스트 풀이거든요 야 니네 얘 구하던가 먹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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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으로 끄세요 저기 둘 다 저쪽에 있거든요 러너 스탠드 블러드 가는거 보이죠? 어디갔냐 아 몰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가세요 아무도 망하실 사람이 없네 구하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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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하시든가 어 야 뭐 세명이들 나랑 어떻게 막게 아 아 구하시든가 아 구하시든가 아 구하든가 구하시든가요 막판 진짜 이번판은 애들이 할 줄 아는 애들이어가지고 판단 조금만 잘못했어도 털렸을거에요 이번판은